1. 기출문제 동영상을 제작한 이유. 본 기출문제 동영상은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와 시험준비의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나름 준비한 자료를 동영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시험 준비를 하면서 번거로운 것들 즉 서점에서 여러가지 소험서를 보면서 비교하고 기본서와 기출문제집 구매하여 문제집에 다 표기하고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모르는 문제는 동영상 강의 듣고 해결하는 지루한 과정은 모두 건너뛰고 쉽게 누구나 무료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 동영상 제작시간 및 시청시간. 포맷이 화면강의 동영상임에도 1회분 100에서 120문제 1회 15분 기준 동영상을 제작하는 데 타이핑하고 그림 삽입하고 수식 정리하는 데 약 3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답 표시 및 주요 부분을 표시하고 pdf 파일로 변환 더빙하는 데 약 1시간 1회 동영상을 제작해 4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동영상 시청은 빠른 배속이면 6분 정도 소요됩니다. 1회분 100문제를 6분에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년치 기출문제 300문제를 18분 만에 볼 수 있습니다. 7개년 기출문제 21회를 제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90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제작시간은 적지 않지만 시간을 들여 일단 제작해두면 시험 준비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할애하는 데 가치 있는 일입니다. 3. 수험 준비의 어려움 공부를 시작하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수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짧은 시간 내에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진도가 생각처럼 빨리 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정량을 능동적으로 소화해야 시험에 자신감이 생기고 합격할 수 있음에도 여러가지 사정으로 진도가 나가지 않고 다른 일들로 공부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 동영상은 일정 시간만 할애하면 수동적으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강제로 진도를 나갈 수 있습니다. 3시간 정도면 첫 문제부터 끝까지 10개년도 1회독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마치 자동차 운전 시 크로즈 컨트롤을 사용하여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정 속도로 끝까지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4. 문제은행식 국가기술자격시험일자 필기시험은 객관식으로 문제은행식입니다. 문제은행식은 산업인력공단에서 문제풀을 만들어 시험출제위원이 문제를 출제하고 출제된 문제를 풀에 모아 필요한 시험회차에 따라 문제풀에서 문제를 발췌하여 시험을 시행합니다. 기사시험이 문제은행식이 아니라면 기출문제만 가지고 시험을 붙겠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비교하면 문제은행식이 아닌 공인중개사시험의 경우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건 동일한 문제가 출제되는 게 아니라 기출문제는 과목의 중요한 내용을 문제화하였기 때문에 고르게 분포된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주요사항을 학습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국가기술자격시험의 경우 동일한 문제가 보기에 순서 변경도 없이 출제됩니다. 7개년 이상의 기출문제를 학습하면 60% 이상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기출문제를 보면서 머릿속에 정리된 내용으로 문제를 풀면 60점 이상 득점합니다. 80점 이상을 목표로 안정적인 합격을 원한다면 10개년 이상의 관연도 문제를 보면 됩니다. 1회 시험에 100문제, 1년이면 문제 개수는 300문제입니다. 7개년이면 2100문제지만 여기서 여러 번 반복되는 문제를 한 문제로 정리하여 삭제하면 실제로 1050문제로 줄어듭니다. 1000문제 정도만 가지고 100문제 시험을 준비하면 되니 시험준비 부담이 반으로 줄어들고 반으로 줄어든 양을 가지고 반복하는 과정만 거치게 됩니다. 게다가 자발적으로 학습량을 치고 나가야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게으르게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도 시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증 1차 필기시험은 합격해두고 2년 동안 유효한 기간에 2차 실기시험을 하나씩 준비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면 됩니다. 5. 계산 문제에 대하여 그럼 계산 문제를 기출문제만 가지고도 해결이 되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겁니다. 계산 문제는 물론 해법을 익히고 공식을 암기하여 풀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지를 받고 나면 일단 계산 문제를 풀게 되는데 계산을 하기 전 이 문제가 보기의 순서도 바뀌지 않고 출제되어 계산할 줄 알지만 결국 문제의 답을 일단 고르고 답이 맞는지 검산해보는 용도로 계산을 해보게 됩니다. 시험장에 들어가 보면 계산기를 가지고 오지 않은 분들도 많고 커다란 슈퍼마켓용 계산기를 가지고 온 분들도 많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계산 문제는 당락에 영향을 줄 만큼 문항수가 많지 않고 간단한 단답형 문제나 복잡한 계산 문제나 모두 배점이 동일합니다. 6. 필기시험 소요시간 기사시험 1차 필기시험 시간은 2시간 30분입니다. 하지만 시험시간 중 시험을 치르는 시간은 채 1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험 배정시간의 2분의 1이 지난 시점에 대부분 수험생들이 답안을 제출하고 퇴실합니다. 시험지 배부 후 기출문제에 이미 출제된 문제들 답을 고르는데 40분 정도 소요되고 출제된 적 없는 생소한 문제 푸는데 약 2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정답을 마킹하는데 2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여 일단 국가기술자격시험 1차는 무난하게 합격합니다. 7. 기출문제만 봐도 시험에 합격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기출문제만 봐도 시험에 붙을 수 있느냐? 붙을 수 있습니다라는 가능성이 아니라 붙습니다라는 확정적인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출문제만 봐도 붙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처음 시험을 보는 분들이나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시험에 합격했든가 여러가지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은 이미 국가기술자격시험의 문제은행식 출제기준을 파악하고 시험 준비 중에 겪었던 시행착오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대학교 졸업하면서 한 번 직장생활 중 추가로 자격증이 필요해서 시험을 보는 경우처럼 평생에 몇 번 접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 자격증 시험을 쉽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무척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시험을 많이 접하지 못했던 분들이 기출문제만 보면 붙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답은 충분히 기출문제만 가지고 붙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엔 의심이 들어도 합격 후에는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알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를 알게 되면 그때 관련 자격증이나 기타 다른 자격증에 도전하여 자신의 몸값을 높이는 것입니다. 예상문제는 시험을 보는 데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상문제를 볼 시간에 기출문제를 2에서 3에 더 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8. 상황에 따른 학습법 첫 번째, 비전공자입니다. 응시 자격은 되는데 전공도 아니고 관련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 분들은 일단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재생속도를 1.25배속부터 시작해서 2배속까지 8회 정도 꼼꼼하게 시청하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과 계산 문제 역시 반복적인 제출제로 인해 계산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반복하다 보면 기본교과 내용의 조각들이 맞춰지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점점 문제를 통해 체계가 잡힙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론 등을 더 학습하고 싶다면 앞에 봤던 기출문제 동영상의 내용이 기본서를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공부하다 보면 가장 곤란한 상황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반복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책도 펴지 말고 일단 휴대폰이나 pc 화면에 나오는 기출문제를 보면서 나레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앞으로 진도 나가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반복하는 데에도 부담이 없으므로 7에서 8회 정도 회독수를 아주 쉽게 높일 수 있습니다. 물론 2차 실기시험에서는 답안지의 문제풀이 과정까지 기술해야 하므로 실기시험에서는 풀이 과정을 숙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필기시험에서는 계산 과정이나 계산법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산의 필요성은 고른 답이 틀리지 않았는지 검산하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식을 유도하는 문제는 공식을 반복해서 시청하여 눈에 익히면 되지 공식을 유도하는 복잡한 과정이 문제 해설에 나와 있는데 이런 복잡한 수식을 보고 질에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식 유도 문제나 함수 등의 풀이 문제는 시험 합격에 영향을 줄 만큼 문항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단한 단답형 문제와 장문의 계산 문제 모두 배점은 동일합니다. 두 번째 전공자는 일단 기본적인 용어나 이론은 숙지되었다고 보면 시험에 떨어지는 이유는 시험 준비에 시간을 할애하지 못해 떨어지는 것이지 시험이 어렵다거나 난해한 문제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최근에 한 번이라도 본 문제의 답은 고를 수 있는데 전혀 접해보지 못했던 문제나 공부한 지 오래된 문제는 정답을 고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공자의 경우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정답을 찍어도 확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번이라도 눈에 익힌 문제는 시험장에서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자의 경우 적어도 2에서 3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 때문에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 전공자들이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는 시험 준비에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지 못해 불합격하는 것이지 시험의 난이도가 높아서 불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시험의 난이도는 4년제 대학교 전공자를 기준으로 한 시험이므로 난이도는 높은 편입니다. 예전 사법시험이나 5급 공무원 행정고시 등이 4년제 대학 졸업자 수준이라고 하니 문제의 난이도가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난이도 있는 문제가 동일하게 반복되어 출제되므로 이를 시험 합격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9. 시청시간과 반복 회독수 1회 100문제 기준 동영상이 15분 정도이므로 재생속도 2배속 기준하면 2회 시청에는 7분, 1년치 3회분 시청에는 21분이 소요됩니다. 1배속으로 시청하면 읽는 속도보다 나레이션 속도가 늦어 처음엔 1.25배속이나 1.5배속으로 시청하고 이후 2배속으로 회독수를 늘려가면 됩니다. 회독수를 반복하다 보면 반복되는 문제들로 인해 마치 전회차를 다시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착각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동일한 빈출 문제가 반복되어 생기는 현상입니다. 보통 7에서 10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시청하는데 넉넉하게 10개년 기출문제를 본다고 하면 210분 즉 3시간 30분이 걸립니다. 하루에 4시간 정도 동영상을 본다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학습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일 2, 3일 전 벼락치기 시험 준비를 해도 충분히 답을 고를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10개년도 기출문제를 보는 것은 60점 합격하는 시험에 80점을 목표로 정하여 기간을 늘려보는 것이고 보통은 7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만 봐도 60점은 무난하게 넘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 번 반복하여 눈과 귀 오감을 통해 익히는 것이지 7개년을 봐야 하는지 10개년을 봐야 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 점수를 80점 이상으로 하고 준비하는 분들은 10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보면 충분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다면 5개년 정도로 목표를 정하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왜 기출문제만 보면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까요? 이러한 사실을 왜 학원 강사는 얘기를 해주지 않는 걸까요? 이런 기사시험의 구조와 원리는 자격증 취득자들보다 더 분야별 전문가인 강사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과목을 학습하고 익혀 국가기술자격증 본래의 취지대로 기술자를 양성하는 과정에 답만 외우면 시험에 붙을 수 있다는 걸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이지 기출문제만 보면 붙는다는 사실을 몰라서 알려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방송과는 다른 조금 더 자유로운 비정규방송인 유튜브 등에서 밝힐 수 있는 범위가 다르듯이 정규학원에서 단지 기출문제만 외우면 붙는다는 사실을 무책임하게 밝히는 것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과정이 정도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조금 빠른 길로 가는지에 차이지 정답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격증도 따고 이론도 익혀 진정한 기술과 소양을 갖는 것이 자격증의 목표지만 본 기출문제 동영상은 오로지 합격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니 만큼 취지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 동영상 제작의 목적 기출문제 동영상을 만든 목적은 이겁니다. 1차 필기시험 준비하는데 돈 드릴 필요나 책볼 필요 없으며 바쁜 시간 할애하여 책상에 앉아있을 필요 없이 눈과 귀에 강제로 기출문제를 주입하면 나중에는 문제만 들어도 입에서 답이 맴도는 경험을 하게 되고 시험은 쉽게 합격합니다. 필기시험이 내일인데 예전에 앞장만 몇 번이고 보다 말고 시험 준비한 건 없고 시험장에 들어가지 말아야지 하는 분들은 일단 시험 전날 밤부터 시험장 들어가지 전까지 14시간이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7개년 과년도 기출문제 동영상을 3번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책으로 본다면 책에 정리해 놓은 것도 없는 상황에선 한 번 보기도 힘듭니다. 일단 14시간으로 7개년치 3회독하고 시험장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일단 수험장에 들어가면 합격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을 봐도 어차피 문제를 봤을 때 기계적으로 정답을 고를 수 있어야 1차 시험을 패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적으로 문제와 답을 암기해도 결과는 같다는 것입니다. 차이라면 전자는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답이 되는 이유를 아는 것이고 후자는 답은 고를 수 있는데 그게 왜 답이 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험의 결과는 동일하기에 양자 모두 마지막에는 기출문제를 기계적으로 반복하여 회독수를 늘려 시험장에 입장하는 순간까지 짧은 시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속독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시험장에 입장한 후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그 짧은 시간에 몇 번이나 훑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급하고 집중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이라도 본 문제는 맞출 수 있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문제는 풀어야 하는데 그 수준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부를 했든 안 했든 시험에 필요한 것은 회독수와 눈에 얼마나 익혔느냐이지 내용을 얼마나 많이 알아서 그 문제를 푸느냐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1. 결론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무식하게 10개년 이상의 관연도 기출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10번 이상 본다는 생각으로 시작하면 국가기술자격증 1차 시험은 모두 합격하고 남는 시간은 2차 실기 준비하는 데 할애하여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미력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2. 구독과 좋아요 알림을 눌러주시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유튜브를 통해 얻는 이익은 차후 필기 기출문제를 빈도순으로 정리하여 반복되는 문항은 삭제하여 한 문제로 줄이고 빈도수가 높은 문제를 상위에 두고 기출문제를 정리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문항수는 반으로 줄어들 것이며 시청시간 역시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차 실기시험에 대하여 2차 실기시험 역시 단답형과 서술식 계산 문제가 있는데 위 필기시험 동영상과 마찬가지로 단답형과 서술형은 필기 동영상과 같이 정리할 예정이며 계산 문제 등은 별도로 모아 강사를 섭외하여 문제풀이 강의 동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1차 필기시험의 내용이 실기시험에서 단답형 문제를 푸는데 일정 부분 도움은 될 수 있으나 1차 필기시험의 기본 지식이 2차 실기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차 필기는 필기시험대로 2차 실기시험은 실기시험대로 각각 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알림까지 눌러주시면 더 나은 무료 수험 자료를 만드는데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